혹시 데이트 컨셉 방송하면서 괜찮았던 부분들이 있던 거예요 많아서 있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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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자 저희 이제 이동하시죠 지금 일단은 다음인데 네 지금 걷지마, 걷지마. 바이 발 아픈 너무 서있어서 못하겠네요 아 너무 높군요 좌석이 저거 틀면은 좀 이렇게 굽혀가지고 좀 마음 알았으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 사이가 좀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퍼플 고수 분께서 중간에 메세지 전달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그 속마음을 읽어서 해주실 거예요 기분 어떠세요? 좋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여기가 바로 학교 놀이공원입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네 뭐 그래서 뭐 일단은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새로 밀려 됐네 지금 여성분들 화장실 지금 계속 갖고 있으니까 남성분들이 귀신의 집이 여성분들이 갈 만한 곳인지 테스트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와 미쳤다 와 개쩔어 세골왕국에 꼭 가야하는 이유 전반은 여자친구와 같이 간다 오본능으로 믿음직한 남자로 보이기 위해 처음 만나면 데이트 장소로 정한다 스킨십이 자연스러우니까 차량이 된다고 하네요 다녀와 오노야 갔다 와요 무슨 소리야 남자 백두선 무대가 먼저 한번 탐방을 해보죠 아 셋이 예예 오 이건 눈을 찌를 것 같은데 에프가 아니고 은별아 웃었냐 야 은별아 앞 내려왔다 자 지금 가란 대중 아 진짜 아 씨팔 아 아 형 먼저 가야 아 전 찍어야 돼 아 자 우와 누구세요 아 아 아 씨 미친놈 아니야 아 들어와 들어와 아! 와 뭐야? 오 뭐야? 오늘 제가 한 땀에서 8천 원 으아! 으아! 아! 손만봐주세요! 왜 안 날아? 어? 빨리 가! 니가 먼저 가! 땀이 나! 빨리 가! 으아아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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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새끼야! 가만히 있어라! 오! 야! 눈을 떠! 온화야! 얘기 좀 해봐! 아! 아! 바깨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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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별거 없노! 별거 없는데요? 아! CCTV로 여러분을 봤어요. 안 보는데 자 미수씨 다른거 하지 말고 네 디스코팡팡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왜냐면 이 디스코팡팡은 헬퍼커플이 먼저 도와줄거에요 아 자 일단은 헬퍼커플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출발할게요 아 여기는 커플 한거 같은데 잘 잡아줘 그래 빨리 잡아줘 아 이걸 처음 타시거든요 그죠 아 처음 타세요 네 일단 앉아보세요 왼손을 떼봐요 네 어떻게 해야겠어요 네 아니 손을 왜 잡아 경찰이야 아니 어 그렇지 또 경호하네 네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왼손을 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아니 모가지 쫄라 죽여버리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천천히 천천히 오는 거 최소화할 거야 아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잡아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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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이거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감독인데 아 민원 괜찮으세요 괜찮으신가요 괜찮나요 민수야 괜찮니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얼마나 좋았는지 뒷모습은 여자들 같은 아 아 다시 그렇지 몸을 다 갖춰서 그렇지 공댕이 머리가 흔들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만 돌아갈게요 네 고생들 많이 좋고 어깨 많이 아플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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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괜찮으세요 자 이제 뭘 할거냐면요 제가 생각했던 마무리 각은 마지막 데이트가 어땠는지 얘기하고 종합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저는 미도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한게 여캠 입장에서는 이런거 도와주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이 이제 미도님이 도와주시는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면서 컨텐츠를 꾸리고 있고 이제부터는 진짜 리얼 갱생 민수로 미도가 사람 만들어 놨다 이런 느낌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평강공주인데 평강공주인데 잘 안 맺어지는 메타로 하지만 민수한테는 헛바람을 넣을거에요 그래야 컨텐츠가 재밌기 때문이죠 거기 앉으세요 아 네 아 네 우리 민수씨 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도대체 뭐한거죠 이게 사람만대로 컨텐츠랑 뭐가 아니 오늘 동생들에게 밥을 사주는 15만원의 기량과 여자를 지켜주기 위한 어떤 노력 오늘 갱생이 좀 된 것 같은지 이제 앞으로도 뭔가 동생들을 위해서 사주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지켜주고 이런 것들을 좀 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럼요 다해야죠 갱생이 잘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람찬건지 몰랐네요 저도 이제 나름 열심히 두 분을 촬영한 입장에서 너무 좋은 분위기였다 네 혹시 기대감 갖고 계신가요 오늘 너무 멋있는 모습을 많이 보인 나머지 아니요 아니요 이분이 나에게 인간적인 호의를 느끼지 않았을까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만 하고 싶네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드는 이성분이 있으면 절대 친구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 힘으로 죄송한데 제가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저한테도 커피도 좀 사주시고 네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제발 진짜 꼭 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미밀장은 우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있으신가요? 음 없습니다 누군가 저랑 공연을 한 보니까 저희도 와벨리지인데 아니 와벨리지 말고 언젠가 미도님이 또 말도 안 되는 거에요 말도 안 되는 거에요 본인이 마음이 없는 거에요 그니까 이분이도 안 내려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네 아이고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일단은 뭐 이야기가 다 됐고 어쨌든 민수가 조금 아까 들어보니까 사람이 좀 됐어요 네 제가 굉장히 됐습니다 사람이 됐기 때문에 저로 인해서 이제 동생이 계신가요? 네 그쵸 덕분에 이 친구가 사람한테 밥도 살 줄 알고 네 그럼요 누군가를 위해서 힘을 쓸 줄 아는 멋진 사람이 됐어요 네네 추후 누굴 만나든 오늘 배운 이 추억을 잊지 말고 네네 내냈습니다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갱생 시킨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주잖아요 이해가 안 됐어요 어? 이렇게 뭔가 갱생 시켰는데 죽어서 다른 사람 주기 조금 아쉬운 감이 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야 미스야 미스야 저거 미스야 잠깐만 미스야 미스야 혹시 데이트 컨셉 방송을 하면서 괜찮았던 부분들이 있던데 진짜 많았다고 나는 아 아 일로와 일로와 좆됐어 안 싫대 안 싫대 아니 내가 오늘 끝내려고 했거든 끝내려고 했거든 이제 가셔도 됩니다 아니요 제가 키운 사람인데 왜 제가 버려야 되죠? 은근하지마 아 아 아 아 싫어요 여름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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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부정은 겨울이었다 긍정의 경우 여름이었다 어 이거는 대갈람차고요 자 여기는 대갈람차고요 오 오토로 아 여기는 대갈람차고요 오 아이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쵸? 오늘 소감이나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어..yson? 좋았던 맛임 어떤점이 좋았는지.. 판매를 너.. 이름 지켰다? 안 더러웠다? 안 더러웠다, 믿음 지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